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강시간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제 이야기를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사주 팔자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민감한 부분 사주 팔자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예민한 부분 왜 예민하고 민감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 부분에서 모든 기륜용 화복을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측하고 여기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오늘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주 명리 유튜브를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자 저에게 의뢰를 하지만 저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천 명 이상이 넘습니다. 대기 상태가 강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천 명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숫자를 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를 좀 못 들었지만 제 이야기를 또 혹시 참고하셔서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강의를 특강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참고한 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팔자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사주 팔자가 있습니다. 여덟 글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주에 입문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일정한 부분 재미있게 공부하다 다 뒤로 자빠집니다. 왜 자빠지느냐?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주 이 여덟 글자는 다 이해를 합니다. 공부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주에서 만약에 대원이 들어온다. 만약에 대원이 예를 들면 만약에 병신 대원이다. 병신 대원이다. 사주 원국 여덟 글자가 있는데 병신 대원이 들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넣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대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대원에서 병신 대원인데 세원에서마저도 만약에 병신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병신 대원이 병신이고 세원에서도 같은 병신 똑같이 나란히 이렇게 병립되어 있을 때 같은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런 조언 여기서부터 머리가 진합니다. 아니 해석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병신 병신 이렇게 들어온 가천감과 지지가 똑같이 들어오는 것을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호라고 합니다. 호자 좋은 호자였습니다. 좋은 호자 이 호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자라고도 합니다. 기자 싫어할 기자 반대라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렇게 만약에 대원과 세원이 똑같이 겹칠 때 그 한 해 병신 년에 아주 좋던지 아주 작살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사주 원곡을 이 여덟 글자를 지배하는 것이 십 년간 지배하는 것이 대원입니다. 이 십 년간 얘를 자기가 마음껏 이 대원이 자기가 얘를 세를 놓고 활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늘 강조했죠. 이것을 사주 여덟 글자를 밧으로 봐라. 밧 해석할 때 그러면 이 대원을 뭐냐? 십 년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 날씨로 보라 그랬습니다. 날씨 십 년에 어떤 날씨가 주어진가 가을 날씨인가 겨울 날씨인가 여름인가 봄 날씨인가 봄 날씨인가를 봐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병신이 똑같이 세운 마저도 똑같이 들어왔을 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대원에서 십 년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해에 한 해 농사의 결과를 발표해 주고 수확에 대한 모든 부분에 결론이 나온 게 이 세운인데 같이 겹쳤을 때 호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 대원이 사주의 원곡을 좋게 들어오고 세운 마저도 좋게 들어오면 대박 그런데 말에 하나 대원이 안 좋고 세운 마저도 안 좋으면 쫌 빡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 원곡에서 얘가 이렇게 병신 병신이 있을 때 저는 사주에서 얘가 십성이 뭔지 모릅니다 인성인지 재성인지 관성인지 모릅니다 딱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일단 어떤 상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때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성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간목이다 했을 때 간목이다 했을 때 예 사주에서는 식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 사주에서 치고 나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냐를 볼 수 있겠죠 결과가 어떤 냐를 이미 이 한 글자만 주어도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 이 옆에 다른 인자가 뭔지 몰라도 일간 간목만 줘도 벌써 이 상태는 이 사람이 이 대원의 이해에 어떨 것인가를 벌써 유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평생 십성을 가지고 정인이 어떻다 편인이 어떻다 정광이었다 편광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천년만 년 해도 안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화를 쓰고 글을 쓰고 소설을 써서 이야기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요 저 이거 모릅니다 이 사주가 여기서 이게 만약에 뭔지도 모르고 이것만 봐도 벌써 알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나 이때 만약에 들어갈 때 이것이 먼저 해석이 된다면 대운과 세운이 해석이 된다면 이때 집어넣고 이때 그때 십석을 보자 이걸 이야기해주죠 왜 그러냐 대운을 대운을 아니 사주 원국을 얘가 대운이 먼저 좌지우지 다 해놓고 얘가 여기를 전체를 다 관할하고 전체 좌지우지 해놓은 상태 세운에서 발서 서양으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 얘의 글자에 의해서 얘의 여덟 글자가 왔다니 갔다니 생노병 아니 생왕료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얘가 괜찮냐 왕해지냐 아님 죽느냐 볼 수 있다는 거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모르니까 명리 공부한 사람들이 1년 전에 처음에는 체리딱을 다 관둔다 그리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거 화면을 보자 그럼 이렇게도 나와있고 다시 이런 유형으로 보자 사주 여덟 글자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갑목이 있다 예를 들면 갑이 있다 갑이 있는데 경이 있습니다 경이 대훈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갑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갑오 여기서는 경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경이 세운에서 갑오 대훈에 경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 사주에서 얘가 정의위기 편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대훈하고 세울만 보니까 대훈이 갑오 세운이 경이 이렇게 돌았어요 대훈이 이렇게 돌았을 때 이것만 놓고 보면 뭐가 있냐 어 천강을 합을 했네 충을 했네 여기는 이로 합을 했네 이 경기지 천강에서 갑경 이걸 충을 했다는 거지 참 천강에 충을 했어요 충 그런데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갑경충이 있을 때는 갑과 정이 있을 때는 갑경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충이라고 하는데 대훈과 세훈이 이렇게 갑경충을 하는 것을 충이라고 하느냐 이때는 충이라고 안해요 대훈하고 세훈이 이렇게 극을 할 때는 전자를 씁니다 전자를요 전쟁전자를 써요 전쟁 전 이걸 전이라고 해요 전 사주 원국에는 충 갑경충 대훈과 세훈이 충할 때는 전쟁전 여기에 뒷글자로 하나를 더 붙인다 극자를 붙여요 극자 전극 전극현상이 일어났다 이걸 약해줘요 그러면 전극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냐 대훈과 세훈이 지들이 치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얘를 도와줘야 하는데 이 사주 원국을 도와줘야 하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호라고 나오면 좋을 때 얘도 대훈도 좋고 세훈이 좋을 때는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아주 나쁜 마음으로 얘를 날씨가 10년간 개판 날씨가 되고 세훈 말에서 그 해가 좋지 않으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호불호 싫고 존으로 이것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얘는 뭐냐 얘는 즉각적으로 그냥 때립니다 서로가 해요 전쟁을 치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걸 뭐라고 하면 돌말수 이걸 이야기해요 돌말수 돌말수가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어느 시기에 일어내냐 그 달에 그 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냐 여기서 달이 나오죠 이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지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어느 시기에 또 가장 그 해 어느 달이 가장 극한가 어느 달이 그래도 풀리는가 어차피 춤이 있고 그게 있으면 풀리는 달도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산죠 그렇다면 죽죠 밥을 천만하면 좀 풀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달인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국 현상이 일어난 거 이것이 해석이 될 줄 알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얘가 사주 원국의 일간도 모릅니다 일간도 몰라요 근데 대원하고 세워바 딱 줬어 대원 세워바 이 사람이 어떠냐 저에게 물어봐요 그럼 저를 딱 이렇게 봐서 아 이 사람이 올해 경희년에 어떨 것인가 벌써 딱 달이 나왔잖아요 아 머리 주났구나 이렇죠 그럴 때 이제 뭐냐 일간을 보자 한번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정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머리가 주났는가 그럴 때 여기서 십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십성이 여기 보면은 정제 정제 얘는 정인 정제와 정인이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이기냐 누가 극하냐 이때 정말 전국 현상이 일어난데 정말 그것이 극한 상태로 일어나서 가장 피해가 어느 시기가 심한가 아니면 어떤 분가를 옆에서 이제 찾으면 되겠죠 금방 찾으면 되겠죠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을 모르니까 다 일정한 부분 공부하다가 다 뒤로 자빠져 이게 어렵거든요 이걸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대원이 들어오고 세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니까 합도 똑같습니다 하대관계 된 것도 해석이 어느 달 어느 시기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전극이라 그럽니다 전극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리는 시기를 뭐라고 하냐 이 안에 들어가서 풀리는 달 이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 화해가 된다 이 말의 해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 어쩌시기에 화해가 되느냐 풀리는 달 아니 풀리는 이 해에 풀리는 달 그러면 이걸 뭐 이것도 보자 만약에 보면 감이 있다 갑 갑자가 있다 대운이 갑자다 만약에 기사가 했을 때 이게 대운 세운 이게 천간에서 대운과 세운이 합을 했네 갑기 합을 했네 천간에 있으면 갑기 합을 했으면 합이다 그러겠죠 갑기 합이라고 했죠 합 그러면 대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니 여기 대운과 세운이 합하는 걸 이것도 합이라고 그러냐 용어가 아니다 이때는 합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화해지만 이것이 바로 화를 이야기해줍니다 화한 자체 화 천간과 지지가 대운과 세운이 천간이 합할 때 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거 여기서 중요하냐 대운이 여기서 있는 사주 원곡에서 있는 것은 사주 원곡에서는 지지에 의해서 기포 토로 가느냐 아니면 안 가느냐 묶이냐를 보는 건데 이것은 대운과 세운은 밑에 지지를 보지를 않아요 지들끼리 막 그냥 치고 막 바래요 급한 놈들이라 얘네들은 전체 옆에 있기 때문에 눈치도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단순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합하지만 합이 끝나버리면 밑에 지지에 상관없이 그 뭐만 모르는 것이냐 이 갓기 합이 무토로 합을 하냐 기토로 합냐 양이냐 음이냐 이것만 해석하고 있는 장단이 되죠 이것이 갓기 합이인데 기토냐 갓기 합이인데 무토냐 이것만 해석해서 일간으로 집어넣어보면 사주 원곡으로 집어넣어보면 해석이 되는 끝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주 명예를 다 처음에 재밌게 공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모르고 천년만년 정제 편제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죽은 전에 저 이게 모릅니다 이게 정제인지 편제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벌써 딱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벌써 다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이때 들이대는 거예요 먼저 대원과 세원이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편관전관 묶이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생극재와 생왕묘 생왕묘만 해석할 쪽은 생했다 왕했구나 이게 묘구에 들어갔구나 이것만 해석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얘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다 보인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어느 시기에 괜찮다 장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장명할 때도 애기 태어날 때는 괜찮을 쑥 지우니까 그러나 30대 40대 개명을 할 때는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대원의 흐름 향후 대원의 흐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대원과 세원의 흐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것을 화해를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도 봐주고 거기에 음향을 넣었을 때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장명이다 도움이 되는 장명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렇지 않고 획수를 하는 것은 획수는 장명이 아닙니다 획수를 장명하는 것은 그것은 장명해라 장난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장난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벌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십니다 이렇듯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석이 되지 않나 이걸 이야기해주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특강을 한 것은 뭐냐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 이것을 못 푸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대원과 세원의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의 개명이다 개명연 어떤 것이 무인 무인 대원에서 개명아가 들어왔다 갑자에다가 병신이 들어왔다 어떤 걸 지워놓고 해도 벌써 이 관계가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미 대원과 세원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집어넣으면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보인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왜 대원과 세원이 해석을 할 줄 아느냐 얘네들이 사주 여덟 글자를 다 집에 아무리 사주 팔자가 안 좋아도 대원이 잘 들으면 괜찮고 세원이 잘 들으면 잘 풀려요 사주 팔자 아무리 좋아도 대원이 깨질 때 있고 세원에서 안 좋게 되면 그 친년 작살나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얘가 중요하다 얘들이 민감하고 예민한 놈들이다 여기에서 정말 얘네들을 잘 다루야 한다 예민하고 민감한 놈들 살살 살살 끄집어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찾아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계속 사주 명리 공부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 정제 편제 십성에만 휩싸여서 그걸 하고 하니까 머리가 쥐나고 결국은 답이 없으니까 명리 공부하다가 빠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이런 거에 해석이 모르니까 덕담하고 빨장난하고 오히려 명리한 사람이 무속인보다 더 시원치가 않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다 저한테 상담 온 사람이 그래요 사주 푸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무당집 가면 그는 선명히 뭐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요거를 쓰면서 하는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원치가 않겠지요 시원치가 않고 말을 둘러대니까 상담 받는 사람도 답답한 것이죠 답답합니다 오늘 특강은 사주에서 대운과 세운에 대한 부분이 다 누리 있어요 누리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어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여기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상태로 있겠지 어떤 게 깨지고 있는가 이 깨지고 있는 것이 사주 원곡에서 무엇인가 십성에서 무엇인가 그리고 얘가 아군인가 적군인가만 구별할 줄 아면 이미 그것은 끝났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다시 한번 더 깊게 있게 깊게 깊게 한번 강의를 시작 제가 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조금 폭넓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혹시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다면 한 부분을 가지고 이 한 부분을 갖고 깊게 이야기하고 한 부분을 갖고 깊게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갖고도 깊게 이야기하고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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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